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약 1800만원씩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SBIP가 되었어요 지금 3년째 SBIP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양하게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거구나 어떤 건 조금 아쉽네? 하는 제품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성분이 정말 너무 좋고 제품이 또 진짜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찜추천템인데 제 추천템은 진짜 찐뚜백이 밖에 없다는 사실 모두들 아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시면 아 왜 이렇게 추천했는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실은 제가 보나주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던 건 예전에 디렉터파이 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워터방 크림 이거를 사용해보고 뭐야? 왜 이렇게 좋아? 하고 깜짝 놀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가 완전 옛날이라 올리브영에는 이 보나주르 크림이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이게 들어와 있었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일단 디렉터파이 님이 이걸 추천을 했다는 거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분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 아무거나 바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쫑긋해지는 제품인데요 요즘 비건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 스킨, 로션 할 거 없이 진짜 색조템에서도 비건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비건 제품이에요 또 이게 성분을 화해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유해 성분 하나도 없고 좋은 성분들로만 가득한 제품인데요 주 성분을 보니까 녹차 성분 그리고 다양한 자연유래 보습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성분도 좋지만 진짜 사용감에 있어서 가장 만족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분명 수분감이 이렇게 가득한 수분 제형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게 보습감까지 좋아요 그래서 매우 매우 촉촉한 느낌? 금방 날아가는 젤타입이 아니라 건성인 재개도 정말 촉촉함이 오래가는 제형이었어요 마치 부드럽고 쫀득한 샤베트를 바르는 느낌? 그래서 끈적임이 없는 사용감이라서 지금 혹은 여름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촉촉하게까지 해서 가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막 너무 촉촉한 제품 혹은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피부는 촉촉하지만 화장을 막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막 때처럼 나오는 그런 밀림 아시죠? 그런데 이건 피부에 촥 하고 흡수되기 때문에 화장 밀림?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치성 피부 이 모든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끈적임이 없어서 정말 만족하실 크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제품이 정말 갓템인 게 가격이 너무 착해요 용량도 100ml로 많은데 이게 만 원대라니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진짜 저렴하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굴에 촥촥 부담없이 팍팍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잠자기 전에 피부에다 듬뿍 발라 놓으면 수면팩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면팩으로 해주고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피부 상태 촥촥 반짝반짝 완전 최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게 튜브 타입으로 나왔다는 점도 정말 좋았어요 이게 자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쓰다 보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공기접촉이 많아서 오래 사용하면 크림이 좀 녹는다거나 약간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튜브 타입이라서 공기접촉량도 확실히 적고 좀 더 위생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진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말이 많아졌는데 제가 왜 추천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나저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고 가성비라서 어느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아예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착한 성분이랑 착한 가성비로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착한 제품이 또 없겠죠 오늘 이거 소개해드렸던 보나저르 워터밤 크림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6월 세일 동안 엄청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올영 세일에서는 만나보세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솔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읽고 소통하는 꿀롤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